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왕이 외교부장, 바로 중국의 외교의 핵심 인맥입니다. 이 인물이 지난 14일과 15일 한국을 방문했는데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한 시점에서 왕이 부장이 아주 달갑지 않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디했다. 그래서 왕이 부장이 한국을 방문하고 난 뒤에 뺨을 석대 맞았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왔다가 뺨을 석대 맞았다. 보통 중국 눈치를 보고 있는 우리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책 잡히지 않게 하려고 또 미국에도 적당히 거리를 두고 중국에 아부하거나 중국에 굴정적인 외교를 많이 했다고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왕이가 아주 당황할 만큼 중국 측을 자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뺨을 석대 맞았다. 무슨 이야기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왕이가 첫째 뺨을 맞은 것은 국제올림픽위원회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다. 물론 한국에 와서 맞은 건 아니지만 한국에 오기 한 일주일 전에 지금 왕이가 외교가 있어 이번에 내년 2월에 열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문재인의 초청을 하려고 이번에 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베이징 올림픽 때 문재인을 초청하고 그래서 김정은과 문재인과 함께 정상회담을 시진핑 주도하여 하면 그게 한반도의 주도권을 중국이 갖게 되고 그래서 아주 좋은 기회다라고 해서 이번에 방문을 했는데 그런데 최근에 미국, 영국, 유럽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보이콧 거부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지지와 참여는 중요한 상황이 되어버려서 그래서 왕이가 직접 와서 문재인을 만난 겁니다. 한 10개월 만에 만났다고 하는데 2월 4일 날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남북 고위급이 참석하면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역량력을 확대할 수가 있고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을 두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그래서 임기 말까지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에 대해서도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발전에 기회로 삼자 이렇게 제안할 또 제안에 응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 건과 관련해서 왕이부장이 방한은 굉장히 한국에 대한 동계올림픽을 치르는데 문재인이 오고 또 문재인과 오므로 해서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해서 국제적으로 중국이 지금 뭔가 미국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미국과 동맹국으로부터 고립되고 있는 상황에 돌파할 수 있는 좋은 찬스로 봤는데 방한 입주를 앞두고 IOC가 이런 왕이부장의 부상에 일격을 가했다 하는 평가입니다. IOC의 토마스 바허 위원장은 지난 8일 날 도쿄 하계올림픽에 일방적으로 불참한 북한에 대해서 자격을 2022년까지 정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내년 2월까지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국가 단위로는 참가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이의 계획이 상당히 차질이 빚은 겁니다. 문재인도 오고 김정은도 오고 해서 이렇게 남북관 간의 평화쇼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차질이 생겨버린 것이다. 왕이는 문재인에게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했고 적격적인 태도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하루에도 역사적인 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이 북한을 자극하지 말고 대북 제재를 풀기 위해서 미국을 더 설득해달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동시에 베이징 올림픽에서 남북 이벤트를 열지가 쉽지 않은 상황을 본인 스스로 지금 실토했다. 와서 정말 남북의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됐다. 그래서 문재인으로 하여금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그것도 문재인이가 지금 유엔으로 가기 전에 와서 한 이야기였는데 그래서 아마 문재인은 유엔에 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더욱더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고 호소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쨌든 왕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때 남북정상회담 또 시진핑과 합쳐서 중국 남북과 함께 정상회담을 열려고 하는 이런 계획에 그야말로 된소리를 맞았다. 그래서 뺨을 맞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뺨은 바로 북한으로부터 맞은 것입니다. 청와대 예방을 마친 왕이 부장이 정의용 외교부장과 점심을 먹을 때 북한이 평안남도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겁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거리 위반입니다. 왕인은 미사일 발사를 사진에 알지 못해서 아주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은 올해 북중 우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서 양국관계 중요성을 거듭 강조해 왔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에 관련해서도 북한이 자제하고 있으니까 인도주의 차원에서 대북 제재 중의 일부를 해제하자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장을 대변해 왔는데 하지만 왕이 부장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어기고 탄도미사일을 쏜 것은 중국의 얼굴에 먹칠을 한 셈이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일각에서는 쌍괴병행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와 또 그리고 미북 평화협정을 병행하자는 것인데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쌍괴병행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시위를 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양국 왕래가 끊어지긴 했지만 올해 임명된 류사우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 사무특별대표는 아직 북한 측과는 공개 회담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왕이 부장이 방한 이틀 전에 발사한 비행군이 1200km의 장거리 수당미사일도 한국군 또 주한미군 이 기지 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일부 군사 전문가는 북한이 핵탄두의 소량화, 경량화를 더 진전시킬 경우에는 장거리 수당미사일에 핵탄두를 착대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아주 위협적이다. 중국에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왕이가 맞았다고 하는 뺨은 바로 한국의 태도입니다. 왕이가 방한 당일 한국이 이례적으로 다수의 신형무기를 공개한 것도 중국에는 한방 먹였다 하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15일 날 왕이 부장을 만난 직후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충남 안흥시험장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인 SLBM 발사시험을 창반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에서 발사된 SLBM은 400km를 비행해서 서남 해상의 목표물을 마쳤습니다. 이게 바로 중국에 대한 큰 도발이 될 수도 있다 하는 지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무기를 쓸 상대로 북한을 언급했지만 이날 군 당국이 함께 공개한 무기는 중국 입장에서 보면 대놓고 반대할 수는 없지만 목에 가시 같은 무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마하 3의 속도로 비행하는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대표적인데 초음속 순항미사일의 속도가 워낙 빨라서 요격이 어렵고 또 적용으로 비행하게 되면 레이드로 참지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서해는 물론이고 동중의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중국 항모를 견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측에서는 매우 당황한 상황이다. 중국 측이 방한 일정을 짤 때 이런 문제인의 일정을 몰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신형 무기 발사의 정치적인 메시지를 모르지 않을 청와대가 왕위 부장 접경과 신형 무기 공개를 같은 날로 잡은 것을 놓고 청와대의 대중 외교 기조의 변화가 생기실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지금 방한 결과에 대해서 아주 성공했다라고 중국 상부에 보고하고 싶어하는 왕위 부장에게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왕위가 한국에 와서 뺨 세대를 맞았다. 하는 것이 첫째로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에 동계올림픽 불참하도록 통고를 했다. 이게 이제 김정은이가 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과 김정은, 시진핑이 이어지는 이런 회담이 어렵게 됐다. 하는 뺨을 첫째 맞았고 두 번째 뺨은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왕위가 오는 그 시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도 SLBM을 발사함으로 해서 완전히 왕위에게 그야말로 정식으로 뺨을 때려버린 그런 셈이 되어버렸다. 중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무기를 보여준 것 아닌가. 이게 얻어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 중국에 대한 외교 모습과는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중국으로서는 아주 난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또 어떻게 되돌아올지 지금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또 어떤 조치를 내릴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한반도로 둘러싼 외교 지대가 크게 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흐름도 읽혀지고 있는 대목에서 앞으로 중국의 대응이 주목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